알렐루야! 주일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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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뚫지 않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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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언젠가 님 아실지 온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예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찬양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을 맞아도 단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을 맞아도 단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회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복귀고 흔히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는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것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кру가 어둠 속 헤매리던 내 여도 밝의 물만 방안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주셨네 주본빛보다 더 붉은 내장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여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의 노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네 사랑 그대 아니면 우리 묵상 기도하네